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태란 고소경입니다. 자, 올해 수능을 위해서 이제 9월 평가원을 봤는데 자, 이 9월 평가원 화학원에 대한 총평을 좀 할게요. 자, 총평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총평하면서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남은 시간에 대한 얘기도 좀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좀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자, 난이도는 좀 애매해. 근데 이제 6월 평가원과 참 유사한 패턴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6월보다는 지금 9월이 실력은 좀 더 업돼 있을 거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은 조금 더 안정적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상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직 등급컷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궁금할 건데 내 생각이야. 주관적인 생각은 경험상 이 정도 난이도면 1컷은 한 46점 정도 봅니다. 그 다음 2컷은 내 생각에는 한 42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등급컷이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시험 잘 본 사람. 시험 못 본 사람. 그러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는 점수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물론 50이면 무조건 잘 본 거고요. 어떤 거야? 내가 맞았어야 되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그 시험은 좀 잘 봤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근데 이제 잘 봤다는 건 뭐 이도치 않게 몇 개를 찍었는데 걸려들었어. 근데 그건 잘 본 건데 문제는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막 마음 편하게 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험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시험지를 띄워주고 싶은데 요게 아마 뭐 저작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4페이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 시험 특징은 중상인데 어떤 친구한테는 중이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상이일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쭉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여기 엄청 1번부터 쭉 엄청 쉬었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엄청 쉬웠어. 근데 여기까지 보통 얼마에 끊었어야 되냐면 시간 타임으로 여기까지가 5분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가는데 5분 정도면 안정하게 잘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아마 17번이었는데 자리가 이번 시험은 17번 18번 19번 20번 요 4문제가 메이저 문제였어요. 그쵸? 변별력 있는 변별력 있는 근데 이제 시간으로 역시 끊어본다면 16번까지가 아마 여기서 5분 썼고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서 또 5분 써서 요까지 10분 컷을 했으면 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럼 이제 20분 남잖아. 20분이 남으면 남아있는 4문제를 차분하게 풀 수가 있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친구는 뭐 여기까지는 시간을 보통 재진 않죠. 보통 4페이지 넘어갈 때 시간을 많이 체크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려면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쭉쭉쭉 풀어가다가 아마도 여기에 8번에 중화 적정이 있었어. 여기서 시간을 조금 허비할 가능성이 좀 있지. 그쵸? 첫째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15번 자리에 농도 문제가 있어. 농도 문제에서 방향을 순서를 잘못 정한다거나 방향을 잘못 아니면 문제 잘못 읽어. 그러면 농도에서 여기도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0분이 아니라 뭐 16분 심지어 여기까지 못 푸는데 18분 걸릴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여러분 19번 20번에 대한 문항은 킬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시험이라는 건 일단 여기까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물론 또 하나 얼마나 정확히 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자 여기 중화 적정 문제랑 농도 문제 오케이? 드르륵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자 또 뭐 드르륵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은 드르륵 해줄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건데 자 여러분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이 있잖아. 뭘까요? 이 두 문제의 공통점 계산 문제인 거야. 그죠? 이게 계산 올해 화학원의 특징은 계산인 거야. 이게 개념은 아는데 이거를 정말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 계산이 한 박자씩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풀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런 문제 계산 문제들은 답이 딱딱 떨어지잖아. 기역, 니은, 디귿, 선, 대가 보통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랑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이거 하나 다시 풀고 이에 만약에 뭐 틀었거나 뭐 시간을 많이 썼을 때 다시 풀어서 아 이해했어? 끝났어? 그니까 아니라 중화 적정 관련 문제를 최소한 지금부터 한 20문항은 풀어줘야 돼요. 새로운 거 아니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출이든 뭐든 그 다음에 농도 문제도 20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 감각이 다시 쫙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무난했지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런데 여기까지 과연 다 맞았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거를 반성해야 돼요.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되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실수 그죠? 근데 그 실수 중에서 90%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 이런 거 2번에서 아마 액성을 물었었죠? 액성 같은 걸 잘못 읽어가지고 순간 실수했어요. 이런 표현들 또는 아 여기에 요쪽 문제 같은데 요게 뭐냐면 아 몰수를 물었는데 지금 몰롱돈 줄 알았어요. 요딴 실수들 그 다음 여기서 같은 주기라는 걸 안 읽었어. 같은 주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안 쳐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실수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이야. 근데 9월 평가원보다는 아무래도 수능에서는 여러분의 집중력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웬가나 말도 안 되는 실수는 안 일어날 건데 그래도 문제 풀 때 정확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눈으로 풀으면 굉장히 빨리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거 써가면서 다 체크해 가면서 써야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7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하면 이게 동의원소를 포함한 양론 문제였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 18번 문제가 동의원소고 존재비를 이용한 약간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기초에서 많이 안 냈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킬로에 동의원소를 넣었잖아. 동의원소 문항에는 그건 존재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 6월 평가원에 이런 유사 문항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여러분 잘 보면 6월 평가원에 똑같은 17번 자리에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17번 문제는 조금 풀다가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세 마리가 있으니까 몰수를 뭐 X몰, Y몰, Z몰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순간 당황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좀 어이없는 문제이긴 하죠. 아무 수 나눠도 정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9월 평가원이고 자 6월 평가원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어요. 동의원소 포함된 양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에 또 냈어요. 동의원소 포함된 양론. 그 얘기는 올해 내겠다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원소 포함된 양론이 존재비를 통한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올해 수능에는 나온다. 에 나는 한 90% 이상의 확률을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에 대한 분석은 뭐냐면 이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는 뭐 킬러 3, 4, 5, 5 여러 수업에서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베스비레오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과서상에 사실은 화학원 교과서를 보면 질량 보존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법칙이라는 딱딱한 단어는 쓰지 않아.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양론이라던가 킬러 문제를 다루면서 아 질량 보존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질량 보존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양론 문제는 묻고자 하는 개념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베스비레오칙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걸 알면 만에 하나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치? 어. 이거는 이 18번 문제는 베스비레오칙을 알면 걔가 누군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밀도비 분재량비 써가지고 잡고 누군지 가는 건데 근데 베스비레오칙에 대해서 수업할 때 저런 거 안 배우는데 왜 저런 거 자꾸 수업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죠. 오늘 안 해버리면 여기서 A질량 분의 B질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한 방에 못 들어가면 여기서 시간을 쓸데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베스비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는 뭐 중화문제고 자 2가 더하기 2가 더하기 1가가 섞여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올해 6월 평가원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섞기는 어려웠어요. 그쵸? 이렇게 나온 기출이 없잖아요. 1가 2가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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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했단 말이야. 근데 6월 평가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4번이니까 물론 6월에도 많이 틀렸었죠. 근데 9월에 또 냈어요. 2가 2개가 있고 1가가 또 하나가 있다. 이 말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에는 이런 조합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가 되겠죠. 그쵸? 근데 어 선생님은 약간 초 이 조금 조금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초고 뭐냐면 아마 올해 수능은 이 2가 2가 1가를 낼 건데 이거를 표로 낼 것 같아요. 표 근데 결국은 표로 나오나 이렇게 실험으로 전개해서 나오나 뭐 핵심 포인트는 같죠. 뭐 중화점을 이런 문제는 뭐 이번 문제는 중화점도 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온의 종류만 쓰면 농도가 떨어지니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론 이 20번 같은 문제는 많이 했었던 문제야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를 왜 줬느냐. 밀도가 써있으면 부피분의 질량 이런 걸 써놓고 문제를 가야지. 그쵸? 그래서 아 반응한 양이 얼마구나. 그래서 한 개 반응을 잡고 이제 분석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어요? 까지는? 네. 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얼마나 여러분이 공감을 하는지 그쵸? 여러분의 실수는 다 뻔해요. 어디서 실수가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도 한 실수죠. 아 라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9월이 끝났으면 9월 이후에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물론 어 레벨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과정은 다르죠. 그쵸? 보통 자기가 최상급 정도 돼 최상이야 라고 해봅시다. 최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단어냐면 3월 6월 3월 4월 6월 그 다음에 7월 9월 5번의 모의고사 있었죠. 5번의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47 이상이 쫙 나왔을 때 우리는 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친구들은 뭐 하면 돼요? 아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기의 문풀 능력에 점검해 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가면 돼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예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상위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것도 뭐 최대 못하는 건 또 아니야. 아 이게 1등급 뭔 나온 적도 있어. 주로 나와. 근데 2등급이 나온 적도 있어. 뭐 이런 친구들인 거야. 이런 친구들은 물론 이제 뭐가 틀렸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 킬러 문항을 많이 틀려요. 하나 정도는 틀린다는 거거든. 두 개 중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 뭐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모습을 풀겠지만 이게 파이널 시즌이잖아. 풀 때 문제를 머리에 담아줘야 돼. 이때 머리에 담고 수능장에 가는데 내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패턴의 문항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걸 유형별로 좀 다시 자기가 예를 들면 중화야 중화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주입 유형이 있고 혼합 유형이 있어요. 양적 계산도 주입 유형이 있고 혼합 유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쫙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시험지체로 보관되어 있을까 시험지체로 이만큼 쌓여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킬러가 조금 약하다고 싶으면 그 문제에 다 가위로 잘라요. 알겠죠? 가위로 잘라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사설이든 뭐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전반적으로 만약에 열문항식 너무 쉬운 거 말고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다시 한 번 마르고 달토로 풀어줘야 돼요. 아직 수능은 그죠? 많이 남았거든. 꽤 남았단 말이야. 근데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매번 새로운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아직 시간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파이널을 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보통 파이널 모의고사가 막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죠? 많이 나와. 그럼 뭐하냐면 이런 이 친구들이 파이널 푸는 건 좋은데 마음이 급한 거잖아. 빨리 풀고 빨리 정수 확인하고 싶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한 3주 정도에 시중에 있는 파이널을 다 풀었어요. 쉬웠다. 할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뭐하지? 이게 중간에 벙 떠버려요. 그렇다고 이제 방치가 돼 있으면 감각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뭐 위험하지. 그러니까 파이널을 다 푸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파이널을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중상위권이란 여기 이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 위주로 뭐 상위권 중위권 그냥 굉장히 중위권인데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모의고사 쫙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잘 본 점수가 자기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싶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에 든 건 맞아 봤다. 그러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되는데 중상위권 정도면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38점에서 한 42점 정도 42, 43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시험이 쉽게 나오길 바랄까요? 어렵게 나오길 바랄까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길 바라는 친구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최상위입니다. 어렵다는 건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킬러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면 좀 어려운 거지. 그죠? 근데 얘는 그래도 만약에 이 친구가 못 풀었네? 이 친구가 못 풀었다는 건 다른 친구도 못 풀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걸 틀렸다 말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 또 하나 점수가 무지하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일명 하위권 보통 한 25점 나와. 근데 시험이 음악이 어려워. 그럼 그 친구 15점 나오나? 아니거든. 그 친구는 푸는 문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험이 아무리여도 자기는 25점 나와요. 그럼 대신에 레벨은 높아지겠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난이도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막 47도 하고 근데 좀 어려워. 킬러는 당연히 어려운데 준킬러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게 점수가 막 35도 갔다 왔다. 폭이 되게 큰 거지. 사실은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면 이게 파이널 시즌이라고 해서 모든 친구가 우리가 양적 계산과 중화를 킬러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이 컨셉이야. 이런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중위권 친구들한테는요. 준킬러 또한 그한테는 킬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 그게 킬러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적 킬러 문항 양적 계산과 중화에 개개 열심히 올인한다고 하여 얘 또한 이 친구 또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킬러가 아닌 문제에서 아작이 난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중상위권은 아까 얘기한 시간에 대한 극복을 해야 돼요. 그죠? 3페이지 가는데 15분에는 끊어줘야 되고 마지막 4페이지를 15분 동안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안 하면 이걸 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치? 따라서 요 킬러가 아닌 4페이지가 아닌 문제에 신경을 좀 써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화학과 우리 생활 알코올, 아세트 그런 거에 복습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들이 문표를 통해서 보는 거고 뭘 해야 돼요? 이번 9월 평가원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 계산문항이다. 그렇죠? 결국은 계산문항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점검이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킬러로 가야 되는데 킬러로 갈 때는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3월 4월 6월 7월 9월 9월 물론 수능 보기 전에 한 번 더 모의고사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거의 암기해 줘야 돼요. 전문항이 아니라 킬러문항에 대해서 4페이지 문제를 거의 외우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우선이고 이게 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뭐 다른 모의고사 내 거일 수도 있고 선생님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죠. 이때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항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고 한다고 해서 얘가 똑같은 문제를 풀고 수능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몇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문제를 머리에 담야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 똑같은 패턴을 가겠지만 이게 뭐 다섯 문항이 되고 상관없어. 이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요게 유형별로 자기가 푼 거지만 정리해 다시 완전하게 자기 걸로 가져갔다는 건 자신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이런 건 이제 난 자신 있어. 만약에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중화랑 똑같이 한번 나와봐. 난 바로 3분 안에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필요한 거야. 근데 냉정하게 여러분이 6월 평가원 20번이었나 중화 문제를 다시 딱 펴놓고 풀 때 3분 안에 못 푼다면 그 친구의 풀이법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6월 평가원 킬러와 9월 평가원 킬러가 수능에 똑같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웬간한 사설보다는 잭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그냥 몰고사만 계속 5회 10회 20회 30회 이렇게 푸는 건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푼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이걸 가란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가 목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 일단 킬러 문항이 신경 쓸 땐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3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따박따박 푸는 훈련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학습 이게 이렇게 9월 이후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로 이제 조급해 하면 안 돼요. 두 달이란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말한 한 세트 이만큼 풀 때 많이 틀리면 복습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더 풀리는 개수가 적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의고사가 9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야. 파이널이 나오면 8회분 나올 건데 오늘 앞서서도 시즌1, 시즌2가 있었긴 하지만 이게 진짜 파이널입니다. 나오면 모의고사라는 건 최대한 너무 과하지 않게 낼 거고 이 8회분 중에서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2가 1가 8회분 중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중화반응을 한 5문항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1가 1가 이거를 3문항 정도를 낼 거예요. 알겠죠? 난이도는 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양적계산 문제는 양적계산 문제는 주입이 있고 혼합이 있는데 올해 6월과 9월에서는 주입 유형의 문제는 내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주입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그건 안 돼요. 항상 이건 허를 찌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골고루 주입과 혼합을 선생님이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이널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이제 잡다구리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는 지역적인 것도 앞부분에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실험기구라던가 실험이 나오면 이 화학원 교과서의 특징이 뭐야? 실험이 여러 개라는 거야. 그래서 실험에 대한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요즘 컨셉에 예전 기출을 보면 2단원에서 누군지 알아내는 문제가 좀 과한 게 많았어요. 요즘 트렌드는 2단원에서 주어진 물리량 주기율을 이용해서 누군지 알아내는 컨셉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주잖아. 그죠? 따라서 그런 거는 좀 배지하고 다시는 계산 문제 눈이 얘기하는 계산 농도 계산이라던가 중화 적정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낼 건데 이걸 낼 때 파이널은 많이 풀수록 물론 좋아요. 근데 반드시 어떤 모의고사든 복습을 해줘야 되고 복습은 누적적으로 해주며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이제부터는 모의고사 풀 때도 시간을 좀 재고 푸는 연습 알겠죠? 그래서 3페이지가 있으면 역까지 가는데 15분 컷을 할 수 있는 목표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시험지가 나오면 1회에서 여기까지 딱 체크하고 아 16분 걸렸네 메모해 놓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점수 하나하나 1회는 첫 번째에서는 뭐 40 뭐 7점 맞았어 오 잘했어 두 번째에서는 40점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1일 1비 하지 말고 어 이게 만약에 8회분이 있다 8회분에 결과적으로 누적적으로 점수가 아 내가 총 몇 점 중에 50점이니까 하나가 8회분에 400점 만점이잖아 400점 만점에 몇 분 몇 점 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해 가면서 좀 마지막을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무튼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또 여러분의 수능 또 응원을 해서 추석 끝나면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또 준비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을 마지막 두 달 동안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